안녕하십니까. 델타 로봇 발표를 맡게 된 주한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델타 로봇 프로젝트는 저와 조승현, 진규환 이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먼저 앞서 보이는 이 델타 로봇은 레이저 마킹 델타 로봇으로 저희가 지정한 이 두가지 도형의 검정색 선을 레이저 마킹이 따라가는 델타 로봇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된 검정색 선을 레이저 마킹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어서 픽앤플레이스 델타 로봇입니다. 이 파란색 공작물을 저희가 지정한 위치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송하는 델타 로봇입니다.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작업자가 원격으로 작업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HMI 작화도 시행하였습니다. 델타 로봇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명이 취업을 하였을 때 좀 더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제작 및 설계, 조립, 프로그래밍까지 모두 한 프로젝트입니다. 그리고 현재는 레이저 마킹과 흡착기를 이용하여 주석이 델타 로봇을 제작하였지만 엔드 이 테스턴을 교체해준다면 무중무중향 방식으로 델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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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